이진호, 사채 13억, 연예인 10억, 도박규모 알고보니 연예계 발칵 충격 개그맨 38세 이진호의 불법 도박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참여적인 프로그램은 비상이 걸렸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이진호의 행위에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수 영탁을 비롯해 bts 지민, 개그맨 이수근도 많게는 억대에서 적게는 수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은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호는 불법 도박 사채빚만 13억, 연예인들 피해액만 1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이진호는 지난 6월엔 사기 혐의로 피소됐고 14일 오전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행사 시작 1시간 남겨두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관계자 제작전 모두 멘붕에 빠졌습니다.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린 뒤 도박에 손댄 이진호는 현재 경기도 소재에 있는 1인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으며 그의 신변이 위험해 보입니다. 구독자와의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인한 방송인 개그맨 38세 이진호는 2018년부터 2019년께 지인의 투자 권유를 제의받고 본인 자산의 일부를 투자했고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실패로 끝났고 이진호는 결국 방송활동으로 모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이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을 대면서 빛이 수십억으로 늘어났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불법 도박 사실을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모처의 1인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으나 아무래도 위험해 보입니다. 이진호는 친분이 있는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1억여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 JTBC 아는 형님에 함께 출연 중인 개그맨 이수근, 가수 영탁과 하성원 등 동료 연예인, 방송국 PD, 작가들에게도 가족 세금 납부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렸는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진호는 어떻게 해서든 빌린 돈을 다 갚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능력의 한계치를 이미 넘어버렸고 결국 빌려준 지인들은 돈을 고스란히 날린 것 같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보이스페이스에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코미디 로얄 우승팀 이경규 팀이 판을 깔고 K-코미디 대표 주자들이 각을 잡고 웃음 터뜨리는 코미디 쇼입니다. 하지만 이진호의 불법 도박 사실이 행사 1시간을 남겨두고 알려지면서 관계자 제작진 모두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진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지인들이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해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면서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무엇보다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너무 죄송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면 채무와 관련한 전화일까 심장이 뛰었고 이 일이 언제 세상에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매를 맞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미 늦은 고백이며 이진호는 앞으로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가의 손절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진호가 이미 습관적으로 그런 불법 도박을 해왔는지의 여부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진호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한 지인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고소장은 지난 6월 초 경기 고양경찰서에 접수됐고 이후 이진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넘겨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고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다시 불거진 현재 이진호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한 매체는 이진호가 한 대부업체의 무담보로 13억원을 빌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진호는 이 업체 대표에게 일주일만 쓸테니 13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업체는 동료 연예인과 이진호의 유명세를 믿고 무담보로 단기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도록 빚을 갚지 않자 업체의 독촉이 거세졌고 이진호는 최근에서야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며 업체 측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S 지민에게는 1억을 급전이 필요하다며 빌렸고 이수근에게도 수천만원을 빌렸고 이밖에 영탁, 하성원, 방송국 임원, PD, 작가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피해자는 계속 늘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녹화 참여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코미디 리벤지는 15일 오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넷플릭스 측은 공개 전날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당장의 편집은 불가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넷플릭스 관계자는 다수의 코미디언 뿐만 아니라 화면 뒤에서 노력한 수백 명의 스태프와 제작진, 관계자의 헌신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단체 팀전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상 특정 팀의 전면 편집은 이야기의 구성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양해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호 개인의 일탈로 인하여 코미디 리빈지 프로그램은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진호가 고정 출연 중인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은 즉각 하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작진은 이진호가 이번주 촬영부터 하차한다며 기존 촬영분에 대해선 최대한 편집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탄 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지민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진호에게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BTS 지민은 1억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었음에도 오히려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됐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한 누리꾼은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진호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며 그가 세금을 낼 수 없으니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진호에게 증여의 형태로 금전을 빌려준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즉각적으로 부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진호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만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1항에서 명시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진호가 빌린 돈이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누리꾼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1986년 4월생 38세 이진호는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으며 코미디언계의 아이돌로 통했고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진호가 20살 때인 2005년에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고 웨이레라는 코너로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SBS 우차사, TVN 코미디 빅리그 등의 출연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JTBC 아는 형님의 출연 중이며 이날 넷플릭스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습니다. 수십억의 빛을 쥔 이진호는 이미 방송계에서 손절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탁 팬들은 혹시나 이진호 불등이 영탁에게 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돈은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진호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창힐 TV였습니다.